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드먼소라는 비즈인 디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업그레이드 기어 팁과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릴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기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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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을 다 하고 나면요 2단계 갔을 때 1단계 업그레이드가 안되요 그러니까 5개 1단계 뽑으면 끝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1단계 스펙터 고양이 디즈니 포스 베이모스 바스테드를 한 대씩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까지 가도 2단계에서 1단계 업그레이드가 안되요 참고하시고요 두번째는 여기 2페이지나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는 뭐 이게 끝인데 5개가 2페이지 같은 경우에 여기 숨어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또 뒤에 황금왕토배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템 뽑고 싶은게 있으시면 이 뒤로 페이지 넘겨갖고 이런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번에 새로 나온게 지저분한 강아지 이런거 같은 경우에 병황치 핸드봉 그 다음에 경광봉 핸드봉 이게 여러분들 경광등 핸드봉이 아닙니다 경광봉 핸드봉이 다른거에요 얘네들이 참 웃긴게 뭐냐면 그림은 똑같은데 이름만 맨 뒤에 글자로 바꿔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광등 핸드봉 경광봉 핸드봉 참 골 때리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기어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1단계를 다 뽑고 나면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김티칸이 추천드리고자 하는거는 뭐 뒤에 이런것들 기간제도 좀 많이 아이템을 뽑아놓는다던가 또는 이렇게 실패를 했을때 업그레이드 기어 실패 업그레이드 실패해서 카트기어 조각 2개씩 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합성을 했을때 주는건데 카트기어 조각 이걸 주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합성을 했을때 그 아 합성이 아니지 강아 강아를 했을때 튜닝 튜닝을 했을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풍룡을 만약에 튜닝을 해요 풍룡은 만약에 4강에서 5강을 갈려고 하는데 이렇게 실패를 해 까마귀 소리가 울리면서 주는게 바로 이 카트 LV4 밑에 보이시죠 이거 조각 저렇게 주는데 저거를 이제 바로 이제 여기 보상강에서 이렇게 1개를 줘요 맞죠 근데 1개씩 주잖아 저거는 근데 업그레이드 기어는 실패하면 자 3단계 갈 때 실패하면 2개씩 줘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카트 기어 조각은 또 좋은게 뭐냐면 기간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거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또 리뉴얼 할거란 말이에요 그때 또 또 뽑아놓은 아이템들을 뽑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카트 기어 조각으로 뭐 옛날 차들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뽑을 수 있고 또 뭐 숨바꼭질 할 때 타는 차 그 메가 붐붐이죠 메가 붐붐 메가 붐붐바이크 뭐 이런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 숨바꼭질 할 때 타는 차 아시죠 다들 숨바꼭질 할 때 어 저 왜 이렇게 저 차는 왜 이렇게 작냐 했을겁니다 바로 이 차에요 메가 붐붐바이크 ht 이런 차들은 카트 기어 조각에서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뭐 1단계 다 뽑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하면 2개 4단계에서 3단계 할 때는 2개씩 실패해요 자 이제 3단계에서 2단계에서 실패할 때는 3개씩 줍니다 무려 그러면 10번만 실패해도 30개야 맞지 그러면 뭐 이런거 해갖고 자 계속해 볼게요 이수가 오지게 쌓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카트 기어 조각을 카트 기어 조각을 오지게 모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2단계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2단계를 가면 일단 이제 성공할 거거든요 10번 안에 자 성공했죠 자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가려면 클릭이 안 돼요 자 클릭을 하는데도 안 돼요 꽃표가 잠겨있죠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클릭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업그레이드 시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겠죠 여기서 뭐 뒤에 황금망토 배지라든가 이런거 없으시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뭐 차라든가 뒤에도 숨어있고요 근데 웬만해서 뭐 노네임패드 플라임라이트로 미사일보드 다 무제한 있으시니까 황금망토 배지 없으신 분들은 이런거 뽑으면 될 거 같고 또 이렇게 레벨업을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레벨 실패를 또 해서 카트기어 조각을 전락이 없는거에요 이런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거야 그리고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 난 다 필요없어 하면 그냥 5개 돌려왔고 에 난 카트기어 조각도 필요없다 그러면 신상 아이템들 있잖아 경광 경광 봉핸드봉 보여드릴게요 경광 경광 등 봉핸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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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경광 봉핸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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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신상테면 어차피 나중에 무제한 뿌릴거란 말이야 언젠가는 신상이나 이런거 나오면 분명히 뿌릴거기 때문에 무제한은 아닌 이상 기간제를 뽑을 바에는 안 뽑는게 낫고 아싸리 카트기어 조각을 좀 더 많이 획득하는게 낫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정상자 핸드봉 졸라게 안걸려요 그리고 뿅망치 핸드봉도 새로 나왔죠 살구 핸드봉은 원래 있었나? 헷갈려요 레이전이 원래 있었고 톱니바퀴도 원래 있었고 와 경광냄이 오지겐 나오네 근데 와 이렇게 안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씨 뽑는거 한번 보여줄래지만 나도 아까전에 한 300개 돌렸는데 경광냄이 하나도 안걸더라구 살 안걸려 이게 아이템이 이게 5단계에 워낙 많다니까 안걸려 300개로 스펙이랑 고양이 뽑았다고? 와 타벤님 개쩔었네 자 드디어 뽑았습니다 경광봉 해내고 나왔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상템이에요 또 이보세요 경광을 검색하면 2개입니다 아 다르게 생겼네 어 그러네 경광봉은 이렇게 길쭉하고 경광등은 깜빡깜빡 어 맞네요 등이랑 봉이랑 틀리네 어 그러네 이렇게 아무튼 신상템입니다 참고하시고 어 그래 이렇게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레벨업을 해서 그냥 실패한 다음에 카트기어 조각을 엄청 많이 획득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아까전에 대충 한 백몇개 있었는데 지금 벌써 200개 넘었거든요 자 좀 돌리다보면 저게 한 500개 되요 진짜 2단계 갔을땐 한번 돌리고 이렇게 자 소방차 2개 3개만 이런식으로 주기 때문에 2단계에서 1단계 실패하면 5개씩 주지 얘들아 맞지 3단계에서 2단계 실패하면 3개씩 주고 2단계에서 1단계는 5개 아니야? 아닌가? 2단계에서 1단계 실패는 5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드기어 조각 5개 아니야? 4개인가? 아 4개에요? 아 차례대로구나 1개 2개 3개 4개네 맞지? 아 차례대로 5단계에서 4단계 실패하면 1개 4단계에서 3단계 실패 2개 3단계에서 2단계는 3개 2단계에서 1단계는 4개 이런식으로 차례대로 주네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이게 카드기어 조각을 많이 획득하시는게 나을것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카드기어 조각 많이 얻었다가 카드기어 조각에서도 부인님 뜨지 않나? 나중에 리뉴얼하면은 또 신상팀들 옛날차들 고인물 카트 이런것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드기에요 그리고 개수가 많이 쌓였을거야 분명히 형님들 계속 많이 쌓이면 5개씩 돌리기 이게 또 한 번 돌릴때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지랄하면서 한 5초번 걸려요 맞죠? 겁나 귀찮아 맞지? 빠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기어 조각을 많이 모아놓는게 낫지 카드기어 조각 몇개인지 이건 참고로 보상이 들어온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개수로 들어와요 개수가 400개가 됐어요 와 아까 100몇개였는데 400개가 됐죠 그럼 요기 이거를 까시면 여러분들 카드기어 조각 무시하면 안되는게 레드스톤블레이드 HD 옛날 고인물 카트 특히 고인물 카트들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카드기어 조각 여기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Z7 뭐 이런거 진짜 희한한 차들 옛날 차들 많이 나와요 구인진도 나오고요 무제한 구인진 무제한차도 나오고 뭐 옛날 차들 이런거 폭죽 카트 이런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거 뭐 고인물 카트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 폭죽 카트를 고인물 카트로 선정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네요 개꿀 아무튼 여러분들 카드기어 조각을 많이 모으셔가고 이거는 제가 모으라고 한 이유가 이게 기간이 보시면 2018년 3월 29일부터 해서 기간이 없어요 영엄한 카트석판에서 깨져나온 카트기어 조각입니다 조각 속 신비한 힘으로 새로운 카트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희귀한 카트바디부터 최신 카트바디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기간이 없습니다 이 코디죠 이거를 많이 모으세요 호튼 뭐 입투 뭐 C1 이런거 다 나옵니다 자 림프윙 이런거 포루스 제7 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지금 카트라이더 이제 막 카트를 시작하시는 우리 신규 유저분들께서는 진짜 보도 보지도 못한 그런 카트바디가 굉장히 많이 나올거에요 참고하시구요 업그레이드 기어 뭐 사용 팁 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1 3 4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